이른 아침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 제작보고회 진행을 맡은 이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무대 배경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럽 어둠에쯤 낯설긴 하지만 이국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묘한 매력이 풍기는 곳 바로 이곳을 배경으로 오늘 제작보고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러분 기다리시는 우리의 주인공들부터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끝에 힘을 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포토타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순간에도 끝까지 삶의 희망을 잃지 않은 그 사람 로기완 역의 배우 송중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대 중앙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토타임 왼쪽부터 시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계시고요. 중앙 사진 찍고 계십니다. 오른쪽까지 마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촬영하셨나요? 고맙습니다. 배우님 이제 잠시 후에 아 조금만 더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배우님 왼쪽으로 한 발만 가주셔서 네 중앙에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진 촬영에 임하고 계시고요. 오늘 송중기 배우님 글로벌 팬클럽에서 보내온 화환을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아 한 번 더 앞에 앞에 한 번 봐주시면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사진 촬영 원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촬영하셨습니까? 아 오른쪽 오른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고요. 중간에 또 저희가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송배우님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그녀 마리역의 배우 최성은님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중앙 자리해 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보시면 포토타임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잘 찍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중앙으로 시선 옮길까요? 옮기겠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네 우리 최성은 배우님 촬영하고 계시고요. 오른쪽 네 사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시간 드릴까요? 충분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더 오른쪽으로 시선 한 번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손하트 원하시는데요. 네 가운데에서 하트 한 번 요청 들어왔습니다. 볼하트 왜 빠지나 했습니다. 요즘 왼쪽의 하트요. 네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볼하트까지 자 그러면 두 분 한 자리에 모시고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송중기 배우님 올라와 주시고요. 네 두 분 그 T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주시면 아유 고맙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네 두 분의 동료 배우 이 멋진 작품을 탄생시키기까지 애써주셨습니다. 네 무대 중앙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 네 연출하고 계시고요. 이제 무대 오른쪽 보시면서 네 승리의 V 네 네 두 분이 함께 V 하고 계시고요. 자 왼쪽 다시 중앙 보고 계십니다. 네 역시 하트 원하고 계십니다. 스몰 하트 코리안 하트 어떻게 아 각자 하트 아 시선 맞춰서 가운데 보면서 하트 하겠습니다. 아우 네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는 송중기 배우님 고맙습니다. 왼쪽 하트 이번에는 스몰 하트로 가겠습니다. 두 분 마주 보고 네 하트 네 왼쪽 바라보시고요. 오른쪽으로 네 시선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우리 감독님까지 모시고 포토타임 완성해 보겠습니다. 김희진 감독님 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진 감독님 네 송배우님이 아 그렇게 서시겠어요? 네네 그러면 감독님이 감독님 T자 앞에 네네 중심 잡아주시면 사진 촬영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선 처리 세 분 왼쪽 보시겠습니다. 왼쪽 함께 바라봐 주세요.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세 분 포토타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다. 왼쪽 이제 중 아 네네 하트 하트 네 스몰 하트 통일입니다. 스몰 하트 네 이번에 다 찍으셨나요? 무대 중앙 보면서 하트 없이 먼저 한번 찍으시고요. 무대 중앙입니다. 무대 중앙 바라보며 네 시선 가운데 네 중앙입니다. 하트 원하십니까? 기자님들? 네 아우 네 한 번 원하셨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스몰 하트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 내리시고 하트 없이 오른쪽 바라보며 포토타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어떻게 하트 해요? 아우 네네 저 기자님이 특별히 하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각자 완성된 하트 한 번씩 네 오른쪽에서는 완성된 하트 한 번씩 네 오른쪽 기자님이 아까부터 볼하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은 볼하트 원하고 계세요. 네 기자님 네네 감독님 볼하트 잘 안 해보셨죠? 네 네 어색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보시고 볼하트 해주시고요. 자 다 찍으셨으면 가운데도 볼하트 원하세요? 네 원하신다고 합니다. 가운데에서 볼하트 한 번씩만 해주시면 또 사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충분하셨나요? 네 충분히 사진 찍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포토타임을 가져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로기완 메인 예고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렇게 더벅머리를 하고 잘생긴 건 좀 반칙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독님 이런 더벅머리가 이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거가 고생하기가 어 họ이lı서 Ajax ม Jet